뮤지컬 넘버 중에서 한 곡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신뢰가 안 된다 전혀 신뢰가 안 됩니다 제가 준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레베카라는 공연을 했었어요 이 작품을 많이들 또 아시는 것 같아서 거기서 레베카의 레베카 짧게 그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두기자래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 레베카 어서 돌아와 여기만 너로 레베카 레베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올여름이 이렇게 추웠나? 너무 추워졌어 닭살이 아니 폭염이랬는데 나 이렇게 올여름이 이렇게 추웠어? 이게 뭐야? 공연이 마무리됐고요 질서있게 무대 바깥쪽으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은 17일 저녁 7시에 우와 너무 반응이 좋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음이 너무 높아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사람의 소리로 이렇게 목관리를 어떻게 하세요? 목관리요? 그냥 열심히 좋은 거 먹고요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세다 세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추워 우와 충격이 레베카가 듀엣곡이었다면 만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지만 점수에 방영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Va HIV 음악 육!!!!!!!! 정 다